가을철 찌찌가무시증을 일으킬 수 있는 털진득이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서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찌찌가무시증의 주요 매개체인 털진득이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털진득이 채집수를 트랩수로 나눈 털진득이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털진득이 위층에 물리면 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과 근육통,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잘 털고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